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로 10절 말씀은 7병 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4천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깁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란합니다 그리고 표족을 구하게 되죠 예수님은 표족을 주시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장 14절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루새의 누룩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한 절의 말씀은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루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7병 이어의 기적과 누룩의 경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게 기적이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날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쉬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쉬는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아이가 학원을 가거나 아내가 일터에 가거나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아침에 빠이 하고 흩어져요 그리고 오후에 하나 둘씩 집에 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아프고 그리고 집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다른 가정교회나 다른 그룹의 분들하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요 근데 혹시 가족이 있으면 거기 먼저 안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도 친한 분들하고 오히려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호흡하는 것 날마다 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칠병의의 기적 8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베푸신 기적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지역이 아니고 여기저기를 다니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하루쯤이면 끝날까 하고 아마 도시락을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흘쯤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혹은 선교도 하고 엄청나게 주의를 감당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어제 보면 말씀에 귀신 들린 딸을 이 여인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대화 가운데 힘든 대화를 여인이 들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행위나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 그들 중에는 정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병 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보금 6장에는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보금의 5병 이어 기적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7병 이어 기적은 자주 듣게 되는 본문이 아니죠 그렇다면 마가보금의 6장 말씀에 나온 5병 이어 기적은 누구를 대상이었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7병 이어 기적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야영을 한 거예요 무슨 변변한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숙소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옮겨 다니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니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결국은 7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4천명을 먹이시죠 몇 광주리를 남겼다고요? 7광주리를 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고 또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먹을 것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있는 삶은요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먹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한 10명이 먹어도 남을 음식을 한 사람이 먹는 것을 막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표현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보고 이야기하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궁율하심 예수님의 그 한량 없는 은혜 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는 삶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두 번째 아까 보금 8장 11절 말씀에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세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대가볼리 지역에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럼 대가볼리는 어떤 지역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과 남쪽에 있는 10개의 마을을 대가볼리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남쪽에 10개의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세인이 나온 지역은요 달마 누나라는 지방입니다 지금 이 마을의 이름이 없어요 지금 추측하건대 갈릴리 서쪽 마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들은 동쪽과 남쪽에 있었던 기적을 못 본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힐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힐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트집을 잡아낸다 꼬투리를 잡아낸다 거북하게 따주고 든다 여러분 바리세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애석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적의 자리에 있으면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나를 궁유리 여겨주세요 없어서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바리세인들은 그 기적의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세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힐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 바리세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표적을 구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란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 바리세인만 아니었으면 사실 그분들은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참 짧은 식경과 고견으로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로 가시고 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떡을 갖고 온 걸 잊어버린 거예요 떡 많이 남았는데 그걸 못 갖고 왔네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로세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불과 조금 전만 해도 많은 떡이 남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바구니와 강줄이를 원어를 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5병 이외에 나왔던 그 단어는요 바구니입니다 코피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광줄이 같은 사이즈인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병 이외의 광줄이는요 사도 바울이 도망갈 때에 성벽에서 타고 내려왔던 스피리스라는 광줄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광줄이에 담아서 내려올 정도면 사이즈가 컸겠죠 그러니까 오늘 4천명을 먹이고 7광줄이에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이만한 작은 정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많은 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한 거예요 아이고 또 하나밖에 못 갖고 왔네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느닷없이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세인과 헤로세 누룩을 경고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세인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들이 알았던 말씀의 지식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난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그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바리세인 역시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기적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온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치료함과 회복되기를 구했잖아요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아주 신랄 같은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세인들은요 대대의 손손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신란합니다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어제 본문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한 분을 예수님이 오늘 찾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 오늘도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세인들이 잊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기적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그 많은 시간을 말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의 죄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섬겨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거둘 때 그때야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박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늘이 내 아버지 듯해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이 오늘 보니까 그 일곱 개의 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 누군가가 들여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오늘 제자들 보니까 먹을 거 염려하고 금방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또 잊어먹고 잊어먹고 그러고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또 모든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주님 마음에 소원하는 자들이 아버지와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오니 하나님께서 속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해결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위로로 채우시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때문에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능력 안에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치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사안받을 지어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떠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병상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새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연 목사님 한국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시간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시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또 들여짐으로 기적이 시작되미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진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기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여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내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8월에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또 여자기 프리덤 가운데 또 우리 GCD 201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부서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우리 기도제 우리 교육부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진은 우리 미얀마의 우리 김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중보가 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3창하고 통성어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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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